어쨌든 간에 내 퀴즈 낼게. 내가 신혼 초에 현이 때문에 힘든 게 있었어. 왜 힘들었을까? 방구 냄새 때문에 힘들었었어? 그거 대학가 있었지. 모닝키스가 힘들었나? 이건 힌트 나가야 될 것 같은데. 첫 번째로 이게 잘 때 생긴 일이야. 정답. 코를 골다가 숨 안 쉬어. 뭐가 없지? 나 중간에 거의 숨을 안 쉬어서 신고할 뻔했어. 내가 자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거야. 맞아. 무흡증 맞아 맞아. 많이 겹친다 얘들아. 정답. 잘 때 눈을 뜨고 자. 그거 은영이야. 은영이 많이 뜨고 자. 눈이 너무 크니까. 그러니까 얘가 그래. 잠버릇도 있잖아. 그거 약간 보여줘. 약간 힌트로. 힌트로? 힌트로. 이게 너무 힌트야 이게. 이 잠버릇 때문에 이런 꿈을 꿨어. 어떤 동물이 생각나더라고. 오리가 쫓아오는 꿈? 어우 스윗하다. 오리라고 생각하다니. 우리. 살쾡이에 쿡쿡 이러잖아. 어? 살쾡이가 꿈에서 계속 쫓아오는 거 아니야? 쿡쿡 이러고. 살쾡이는 맞아. 살쾡이가 이슨이를 보고 침을 흘리고 있었어. 아 거의 다 맞았어. 살쾡이가 이슨이한테 침을 뱉었어. 정답! 흘리고 있었어. 그런 꿈을 꿨어? 신혼 초에 살쾡이가. 나한테 침을 뱉는 거야 자꾸. 꿈에. 그래서 내가 이게 뭘까? 이게 악몽인가? 근데 또 내가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. 태몽이라는 거야. 어머. 살쾡인가? 근데 어느 날 보니까. 일이 끝나고 마쳐서 들어오는데 또 양치 안 하고 바로 눕더라고. 화장한 채로 눈썹 다 있는 거. 침! 이 검은이 예수야. 다 재밌다. 게임기! 게임기 살쾡이! 아 근데 태몽이라고 생각했을 땐 그래도 기쁘지 않았어? 한 번은 잘 못 먹더라고 머리를. 니글리글하고. 니글리글하고 뭔가 소화가 안 되는 거 같아. 누나 근데 그러다가 임신 테스트기 한 번 사갖고 오라고. 그렇게 하는데. 아 이거 혼자. 우리 집 앞에 있는 약국에 가기가 좀 민망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누나랑 갔어 들어가자마자. 저 임태기 하나만 주세요 하니까. 잇슨 씨. 이 동네에 소문. 진짜 많이 돌아요.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옆에 있는 여자랑. 다른 여자로 의심을 한 거야. 신 누나가 많이 안 닮았거든.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엄마가 뭐랬는지 아님. 아들 낳으면 제이슨을 닮았으면 좋겠고. 딸낳으면 이슨이 누나를 닮았으면 좋겠다는 거야. 근데 진짜 엄마가 할 말이냐 그게. 신어머니가. 신어머니가 할 말이냐고. 신어머니가 할 말이냐고. 신어머니가. 신어머니가 할 말이냐고. 신어머니가 그런 거 아니야? 어차피 그런 얘기가 됐어. 근데 이승이가 너무 예쁘거든.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. 맞아. 나가 사랑해. 진정한 아이arde. 난이 그런 거야. 진정한 아이컨. 지난 강남이. 날아가 그랬어. 난이. 난이.